채팅이 활발한 거 보니 좀 게임이 이상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안 죽었죠? 아니야 그러지마 아니야 그러지마 즉슨 라인 밀었다고 아 어떡해 이러지 말자 아 CS 먹었다고 지금 한 개 먹었대 이즈가 미드 간대 이즈 괜찮겠어? 내가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즈 어디가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야 건들지마 얘들아 제발 그냥 내 멘트는 멘탈은 누가 케어하냐고 난 괜찮아 저기서 뭐해 저기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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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킬도 초반에 잘 내고 뭔 일이야 타워나 좀 빨리 밀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저기서 뭐해 아 그만하자니까 아 그만하자 그만해 아 당장 그만해 야 방제 바꿔야겠다 방제 괜히 도발하는 척 썼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심한 욕 심한 욕 심한 욕 심한 욕 하고 싶다 심한 욕 진짜 진짜 아이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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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이크 좀 끌게요 잠깐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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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따봉 눌렀어 아니 궁을 눌러야지 왜 따봉을 눌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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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적인 태도 욕설 다섯 개 안 돼요? 이즈 부정적인 태도 욕설 소모 발언까지 하아 음 어! 정원이! 어! 이 자식 아직도 하고 있어 아니 이 직스 아직까지 하고 있어? 쓰레기 같은 직스가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다고? 저 술 한 잔 했습니다 메인 쪼만다면 술 했다고 하아 정원이 너 이 자식 잘 만났다 술 먹은 사람들도 지금 얌전하게 게임하고 있는데 도대체 술 안 먹은 것들이 왜 저 난리를 피우는 거야 배인 행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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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키워서 정원이 혼내줘야 정원이 혼내줘야 정은이라도 배인 정원이라도 아유 부파공작원이라뇨 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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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아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다 제압골드를 제드가 먹었네 베인 희망인데 진주 제압골드를 제드한테 썼어 제드 차에 오지네 진짜 제드 차에 오지네 내가 이 정신으로 만약에 방수 안키고 했으면 나도 쌍욕키고 노래 쓸 거에요 이 새끼야 나 마나 없다 베인 좀 보자 술 먹은 사람이야 일단 아무도 딩거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아직 구원 남아있으니 아 제가 이제는 거겠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기 애매한 게 흘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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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자 친구들 나 주자 이거 나 줘 제발 여기가 나 주자 하지만 베인이 가져가겠지 가끔 친한 척하면 누구야? 아 베인이 나 잘했지? 칭찬 나 친구할게 야 베인 칭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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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